짜잔 레즈넛 워터 실컷 어? 이거 진짜 레즈넛 만들기 하는 거 아니야? 응 우와 워터 실컷다 우와 너 이거 만들기 하고 싶다며? 어 어떻게 알았냐?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알지 야 안 알기가 더 쉽지 않겠다 치 언제 또 내가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너가 샀어? 아니 뭐 원방구에서 부리길래 얼만데? 그냥 뭐 내 일주일 용돈 정도? 아 웃기지 마라 진짜 너 이거 빌미로 나한테 일주일 동안 빌붙을라 그럴라 그러지? 아니거든 조금? 와 편의장 가서 매장 가서 뭐 사오라 그러고 빵 셔츠 시킬라 그러지? 아니 살짝 야 그리고 너 저번에 빼빼로 편지 그거 주볼래? 그 편지? 그 안에 암호가 있다고 들어봐라 그래 어 뭐야 암호? 음 뭐라고 써 있는 거지? 후 풀어볼까? 뭐라고 써 있는지? 바보 동깨똥 방구뿐 메롱 야 난 맨장 너 그럴줄 알았다 그럼 네가 그렇지 아우 가버렸네 아우 진짜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바보 똥개똥이라니? 에이 넌 역시 그 편지 안에 숨겨진 의미를 몰라 숨겨진 의미? 암호가 바보 똥개똥이라며 그래 바보 똥개똥 바보야 아무튼 이거 해야되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 오빠가 다 배워왔지 오 진짜? 너 할 줄 알아?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 오 그럼 너만 믿는다 너무 믿진 말고 나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응가 손길이 해보자 그리고 너 이거 우마이브피 스티커 붙여서 하면 더 재밌겠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짠 예쁘게 해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UV 레진이랑 조색지를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 오케이 이 두 개로 UV 레진을 넣고 쭉 핑크보라 이렇게 파랑색이 만든다? 우와 한 방울 넣었는데 되게 색깔있다 약간 파스텔 느낌으로 살짝만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해가지고 색깔 그라데이션으로 만들게 하더라 오 그라데이션 색깔 엄청 예쁘겠다 우리 글리터도 섞을까? 그래 좀 섞어주면 우와 엄청 크리스탈 같아 섞으면 우와 반짝거려 그런 다음에 몰드에 조심조심 부으면 되는데 오 나 해본 적 있어 해볼게 튀어나오지 않게 부어야 되는데 먼저 핑크부터 오 오 핑크보라 아까 오 Bloco 오오 Lovely 오 오 여기까지 speakers 보라색놈 아 넘치자라 넘친다 눈치 오 색깔예쁜데 파란색, 핑크색, 보라색의 조화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짜잔 나 완전 집중하는 중 야 오빙킬 아 깜짝이야 박세인? 그래 내가 왔다 천호보적 박세인, 청규 1등 박세인 어? 남반장이잖아? 어 뭐야 너때문에 깜짝 놀라서 튀어나갔잖아 아이 정말 뭐가 뭐가 왜 왜 왜 오 조심조심 이게 다 뭐야? 레진아트 하잖아 나 워터쉐이크 만들고 싶었는데 어? 근데 너네 둘이 뭐야? 우리 둘이 뭐? 너네 나 없으니까 재미없구나 와 덥 보니까 노잼이네 노잼 대유잼이었는데 역시 오마어비키에서 내가 빠지면 재미없어 맞지 오키들 맞지 아니라고 댓글 달아봐 하 우리 엄마꺼 잠깐 쓰면 돼 이렇게 놓고 짠 다리가 하나가 고장나서 짠 이렇게 넣으면 되지 금방 되는 거 맞지? 막 유튜브보면 24시간 걸린다 그러던데 여기에는 오븐 완성이라고 쓰여있는데 5분 안에 안되기만 해봐 지금부터 딱 시간 채울 거야 다 됐다 그러면 뒤집어서도 구워줘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뒤에도 구워줍니다 오 딱딱해 예쁘게 잘 됐다 오 잘 된 것 같은데? 오 남반장 것도 잘 됐다 오 색깔 예쁘다 내 것도 잘 된 것 같은데? 너무 마음에 들잖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아 잠깐만 난 몰라가 남반장이 알아 그래? 야 남반장 빨리 알려줘 뭐야 다음 순서 뭐야 아 다음은 자기가 꾸미고 싶은 거를 여기서 넣어서 꾸미는 거야 좋았어 난 이 안에 엄청난 걸 넣어주겠어 이 안에 파츠를 넣고 우와 이것도 넣어주고 오 예뻐 별모양 슈루루 우와 이거 살짝 됐다 됐다 곰돌이 파츠 넣고 귀엽잖아 알 넣어주고 꽃 넣고 꽃 넣고 꽃 넣고 음 대성공이잖아 이 안에 워터로 채우면 진짜 신기하겠다 뭐라고? 물을 넣는다고 이 안에? 그게 가능해? 공의 주사기로 넣으면 돼 잘 봐 이렇게 다 꾸몄지? 여기 위에 OHP 필름을 얹어 필름 크기에 맞게 그려주고 OHP 필름을 딱 잘라준 다음에 이 겉에를 살짝 레진을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 붙여줄 거예요 다 발랐으면 주변을 올려줍니다 자 삭 오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UV 램프로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물을 넣어? 아 물은 짠 물이랑 글리세린을 1대1로 섞은 공예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여기 작은 구멍이 있거든? 여기에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넣어줍니다 주사기 우와 신기하잖아 오 끝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을 UV 레진으로 채워 넣어서 구워주면 막기 성공 나도 나도 진짜 물 들어가 어머 신기하잖아 이제 여기에 키링을 걸어주면 완성 키링거리에 UV 레진을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키링을 달아줍니다 이 상태로 또 UV 램프를 이용해서 구워주기 키링 머리를 달아주고 얘도 키링 머리를 달아주고 우와 이건 유니콘이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물도 들어있어 키링 워터 쉐이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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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잖아 짜잔 우와 예쁘다 오비키 들어있잖아 이건 내가 만든거야 곰돌이 어때 이쁘지 너무 이뻐 이건 곰돌이고 워터쉐이크고 남이 여긴 유니콘 있어 어때 예쁘지 예쁘다고 말해 응 이쁘네 잘했어 오비키 주고 싶은데 우리 화살표 게임 해가지고 걸린 사람 주기로 할까 어 그래 재밌겠네 하자 해 화살표 게임 그럼 돌린다 하나 둘 셋 어 어 나네 오호 그럼 내꺼는 남반장 자 가자 오우 고맙다 나한테도 왜 안오는거야 야 남반장 이제 너 차례야 알겠어 해본다 하나 둘 셋 어 어 이게 누구야 나 내놔 어 내 쪽으로 왔잖아 아 말도 안 돼 남반장 빨리 내놔 이건 내꺼지 내꺼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이 오비키니까 박세인 너가 오비키한테 주면 되겠네 내가 왜 안 되지 안 돼 뭐라고 이것도 내꺼고 이것도 내꺼야 난 간다 야 박세인 내 키링 아 진짜 박세인이 다 가져가서 나 하나도 없네 신경 쓰지마 자 이거 어 이거 뭐야 하나 더 있었어 내가 하나 더 만들었어 언제 왜 방금 만들 때 응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럼 나 주는 거야 응 너 가져라 우와 예쁘다 쪼 오늘도 신나게 레진 워터쉐크 케잌 만들기 대 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